안녕하십니까 노을빛이 하다 이뻐서 지금 목상에 한번 올라가 보려고 나왔습니다 올해 애들이 가는 길 또 이렇게 예쁘게 피어있습니다 누워서 지금 밖을 쳐다보니까 너무나도 물빛이 예쁜 것 같아서 아이고 여기는 또 하얀 백합이 피었네 이 종류별로 색감이 다 다르게 피어 속에도 하얀 아유 예쁘기도 하다 얘는 이제 비 오고 나서 빈 애들인가 봐요 앞으로도 빈 애들 있죠 어우 향기 얘네들은 또 붉은색이네 너무 미친다 치기 전에 찍참 완전 빨래줄 돌 걸렸습니다 와 동쪽 하늘 옥상 한번 올라가 볼까요 하늘 빛이 천국에 있다 수영장 아이쿠 담종이uksen 아이쿠 담종이덤 아이쿠 담종이덤 눈도 이쁘더니 노을빛도 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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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목상 바닥이 한증 한증막인데요 뜨끈뜨끈 얼마나 데워졌는지 아 오늘 온종일 일출해서 쉬었다 치우고 쉬었다 치우고 쉬었다 치우고 오나가나 일입니다 와 정말로 따끈따끈하다 오늘 정말 더웠죠? 누워서 하늘을 좀 봐야되겠어 아이고 와 온돌빵같습니다 뜨끈뜨끈해 너무 따끈해가지고 허리를 짖어야 되겠습니다 나 한증막처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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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이쪽 전봇대 있는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여기가 쪽으로 넘어갑니다 추추기까지 얇게 만들어내고 누구를 한번 찍고 저는 옥상에 좀 누워 있겠습니다. 아이고 이거 뜨거워. 이거 뜨거워. 와 하루 좀 지도해야 되겠어요. 와 광활한 진짜 이 하늘. 하늘이 너무 어머. 정말 우리 화면은 되게 조그만하게 나오지만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. 제가 두 팔을 뻗고 누워 있는데 와 이렇게 대형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아름답네. 마음까지는 넓어지는 것 같아요. 우리 풍선 큰 거 불어넣은 것 같아요. 우와 지구본처럼 보여요. 제가 하늘이. 아 제가 보는 하늘 좀 보여줘야 돼. 아 참 아쉽게도 안 보이네. 하늘이 이렇게 동그랗게 지구본처럼 이렇게 엄청 넓습니다. 우와 이 넓은 광활한 하늘. 이런 하늘 모습은 누워야지만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. 앉아서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. 제일 자유로울 때 카메라 자유로움이 하늘을 지울 때 제일 자유로운 것 같아요. 우와 더 빛이 진짜 아름다워지는데요. 금빛이에요. 금빛. 이쪽에는 약간 은빛. 금빛. 우와. 그럼 다 왔습니다. 여러분. 제가 누워있는 정중앙에 이런 양털구름이. 쭈르르르. 시끄러워. 덥기는 한데 지금은 이제 덥지는 않아요. 이 시민바닥에 누워있으니까 엄청 허리가 뜨끈뜨끈뜨끈한 이 눈돌방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사지가 듭니다. 어디서 막이 들리는거니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.